확진자와 밀접 접촉해 자가격리 중이던 최대호 안양시장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. 최 시장은 지난달 24일 확진 판정을 받은 운전기사와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다음 날부터 자가격리 중이었습니다. 당시에는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자가격리 중 인후통이 생겨 재검사를 받았고 결국 3일 확진됐습니다. 또 최 시장과 접촉한 시청 비서실 직원 등 6명도 자가격리 중인 가운데 시는 추가 검사 결과를 지켜볼 예정입니다. 최 시장은 어제 자신의 SNS에 저의 불찰인 것 같아 시민을 송구한 마음이라는 입장을 남겼습니다. 평택의 한 요양병원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60대 환자 A씨가 접종 나흘 만인 3일 오전 사망했습니다. 뇌혈관 질환으로 평택 모 요양병원에 입원한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2시 30분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뒤 다음 날 오후 10시 30분부터 고혈과 전신통증 등의 이상 증상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방역당국은 역학조사관을 보내 A씨의 사망과 백신 접종 사이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